이 영상은 진짜 예쁘다 팬분들이 고르신 거예요? 너무 웃긴다 이거 공방이 보호대 양말 관리했는데 골대녀에서 받은 양말이 너무 저한테 큰 거예요 아니 저 가수거든요 에? 아니 미치겠다 진짜 어떡해 아니 기분이 묘하네 이거 내 이어폰인데? 똑같은 건데? 고민 엄청 많이 하셨네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멀리서 진짜 너무 감동이다 축구와 선물은 정말 예상치도 못했는데 보호대랑 양말이랑 이런 거를 주신 의미를 제가 잘 알았어요 안전하게 잘 캤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주신 것 같은데 좋은 모습 방송에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케이크도 어떻게 이렇게 예쁜 케이크를 저 이거 진짜 이거 사고 싶었어요 아이 내 마음을 진짜 누가 대변해주라고 잘해? 네 감사합니다 저게 이거 이거 다 만나면 잘해? 진짜